이중일씨 네 소흥년을 앞두고 우리 국악방송 10대 뉴스를 하나하나 꼽아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국악방송에 거둔 알찬 결실 가운데 라디오드라마 백탑서생과 서랴가 화제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국악역사 얘기를 흥미로운 라디오드라마로 엮어서 국악의 지평을 넓히면서 청취층을 두텁게 확대한 백탑서생과 서랴. 네 국악방송 라디오드라마 백탑서생은 신문의 벽을 넘어서 궁중으로 들어간 천지의 서울들이 펼친 풍류와 음악개혁 얘기로 화제가 됐었죠? 네 조선과 음악세기를 20부작 라디오드라마로 방송해서 수표교와 원각사며 한양 북촌과 남촌 사이를 배경으로 개혁적 삶이란 뭔가 풍류로 사는 삶은 어찌 사는 것인가를 아주 흥미롭게 그려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두 편의 라디오드라마가 애청자 여러분에게 흥미와 큼직한 울림을 선사했는데요. 설야는 병자호란이란 경랑 속에서 장학원 악사들이 율간을 놓고 펼친 추력과 도주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졌고요. 그래요. 구력의 역사 속에서도 이 장학원 악사들이 우리 음악에 대한 열정과 우정으로 헤쳐나가는 모습도 감동이었고요. 그래서 2015년은 아주 그냥 뿌듯한 결실을 거둔 셈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악방송에서 라디오드라마를 두 편이나 선사해드린 한 해였으니까요. 네. 자 이 시간 첫 곡 띄워드릴게요. 해령을 국립국악원 정학단의 연주로 띄웁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국립국악원 정학단의 연주로 해령 띄워드렸습니다. 네. 제주후악방송 개국식 및 개국축하음악회의 안내 말씀드립니다. 2015년 12월 29일 내일이죠. 화요일 오후 7시 제주아트센터에서 남상일 이호연 주병선 타악그룹 진명 국악방송예술단 그리고 한국국악협회의 제주도지회 여러분이 함께하는데요. 공연 티켓은 국악방송 홈페이지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제주도에 사시는 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공연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티켓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여보게 초라니. 그 놀보 제비몰주로 나가보세. 네? 흥보 대박 제비도 아니고 놀보 제비몰이라니. 아, 송년의 심술 부릴 셈인가. 그러니까 여기 수첩에 올라간 사람들 찾아내서 놀보 제비몰주로 몰아볼 참이네. 명단까지 있다고? 응. 아니, 그건 무슨 사람들인데. 이왕 주려면 흥보 대박 제비들을 몰아주지 웬 심술이야. 아, 누군데? 자자자, 이 사람들 보게. 부모님 모실 테니까 집을 달라. 효도하겠다. 불효하면 벌을 달려받겠다 했지? 얼씨구. 효도 계약을 하고 부모 집하고 땅을 받았구만. 어, 그러고선 부모님 밥도 안 챙겨드리고 요양원 가라고 하니까. 헤헤. 아, 그러면 효도는 어떻게 하고? 효도 계약했던 거는? 그 부모 자식 사이에 계약은 뭔 계약이냐? 팽개쳤거든. 근데 뭐 법대로 하려면 해보시오. 석삼년 걸릴 테니까. 저런 자자자, 그냥 싸가지를 받네. 집 주고 땅 주고 오갈 데 없이 되면은 그 부모들이 제정신 익었어? 아니, 그래서 정신병원으로 미시겠습니다 하는 자식도 있어. 자자, 이 명단 봐. 아주 그냥 줄줄이 효도 계약 어기고, 어? 자식 좀 먹고 살자. 큰 소리로구만. 이거 말이야, 대법원까지 가려면은 세월 꽤나 걸릴 건데. 아니, 그 사이에 어떻게 살라고? 어, 그래서 그 불효자한테 놀로 박통 하나씩 주려고 찾아가는 중일세. 에이, 이게 불효자한테 박통은 무슨 박통이야? 그 속에 뭐가 들었는데? 아, 그 효도 계약 그 약속인 자식들한테 이 놀로 박통에 뭐가 나오는 거 하니? 응. 바로 각설이 초라니 패내? 들어간다, 들어간다. 깡통 두들기고 드러들어가. 깡통을 들고 나가보소. 밥술이나 얼어먹소. 아, 깡통 차고 나가. 왜? 땅통 못 받겠다? 부모장씨 사이일 참견 말라. 아이, 그럼 놀보가 출동해야겠구만. 불효자 뭘로 나간다. 쪽박을 던지며 나간다. 아이, 사람아. 쪽박이야, 깡통이야. 어서 골라. 네, 회신곡을 임정란의 소리로 함께했습니다. 네, 부모님을 잘 모시겠다면서 집과 땅을 넘겨달라. 네. 화장실 가기 전과 갔다 온 후가 다르다는 거 아니겠어요? 글쎄 아닙니다. 그거 받고 부모를 버리고 유영원에 넣으려고 했던 자식. 대법원 판결을 받았죠? 네, 네. 불효가 인정된다. 사전에 효도각설 썼으니 책임을 져라. 재산을 부모님에게 되돌려 드려라.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네. 효도를 계약하고 이 재산을 받고 난 다음에 불효한 사람들 그저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속에서 불 나시겠죠. 그야말로 놀보 제비머리로 내쫓고 싶은 심정이겠습니다. 아니, 효도를 계약을 해서 할 일이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게나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요즘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있죠? 에라, 경계도 살릴 겸 그냥 있는 거 다 쓰고 가자. 그러고 하신다죠. 한국 전통 문화 중심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네 국악방송 이루구나 서울 경기의 vm 99.1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은 99.3이고요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판은 94.7이고요 강릉은 103.3, 남원 95.9 제주 91.3, 서귀포 106.9, 메가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여러분의 국악방송 얼씨구나 좋구나 국악방송 좋을씨구 고전 속의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의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사랑방 네, 오늘은 매천 황연의 송년가멜 돌아볼까요? 네, 매천 황연은 구한말 고종황제시대 순국지사였잖아요 대한제국을 일본이 강탈했다 통탄하면서 절명한 분이고요 네, 매천 황연이 53세 때 송년은 어떤 한 해였는지 잠시 돌아볼까 합니다 그때가 1907년이었거든요 1907년 한 해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요 가슴 칠 일이 많았어요 네, 그래요 우선 이준열사가 헤이그 특사로 가서 순국했고 7월에는 일본이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켰죠 네, 1907년 8월에 일본이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순종황제가 즉위했고요 또 원주에서부터는 무장항쟁이 시작됐고요 결국 팔도에 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침내 일본이 한국의 경찰권을 뺏은 해기도 하고요 자, 그 격동의 시기에 매천 황연은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면서 항일투쟁에 나섰고요 네, 이런 참혹하고 비통한 시기에 송년이 다가올 때 매천 황연의 그 송년의 감회를 재활한 시로 남겼습니다 네, 제가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어렵고 험한 시절 저무는가 양띠해요 곳곳에 눈속에서 얼어죽은 충혼들 땅 너머 늑대 호랑이 눈앞에 벌떡 선다 하늘 향해 화를 내도 소용없고 땅을 친들 불쌍한 우리 동포요 네, 1907년에 일어난 일을 염두에 두고서 매천 황연의 그 송년 감회를 보니까 그 속에 끓는 통안이 느껴지죠 네 눈속에 얼어죽은 충혼들은 누구겠습니까? 팔도에 일어난 의병들이 지혼도 받지 못하고 얼어죽더라는 소리죠 네, 그리고 땅 너머 늑대나 호랑이들은 바로 일본이나 서구 열광들이 호시탐탐 밀고 들어오는 그런 한 해였을 테니까 네, 네 땅 너머 늑대 호랑이가 눈앞에 벌떡 선다 했던 거고요 네, 그렇죠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아득하게 흘러가버린 108년 전 송년제하의 날 네, 아주 잊지는 말잔 뜻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우리를 노리는 늑대나 호랑이가 누군가도 다시 보자는 거고요 그렇죠 그 시대에 순국지사였던 매천 황연 선생이 가장 아팠던 구절이 바로 이 한 구절 아닐까 싶어요 네, 네 하늘 향해 화를 내도 소용없고 땅을 친들 불쌍한 우리 동포요 네, 아무런 대책 없이 나라가 망해가는 꼴을 다들 보면서 신년 새해를 어찌 맞이하란 소리인가 그런 절망감도 들어있죠 네, 네 네 1907년 그해 송년의 날 매천이 더욱 아팠한 구절이 나옵니다 생각하기도 싫다 저 새날 달기 운 다음에 다 뺏기고 봄 소식 아득한 걸 상상도 하기 싫다 네, 네 매천 황연은 불보듯이 뻔하게 보이는 빼앗긴 나라 그 시절을 내다보면서 새해를 알리는 다구름 소리가 그리도 몸소리치게 들렸던 겁니다 네, 이제 봄은 없다 그렇게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매천 황연이 바라본 1907년 송년 제야의 날 희망도 없이 맞이해야 했던 신년 앞에 뜬 눈으로 밤을 새야 했을 거고요 네, 네 하지만 108년 후 우리가 마주한 송년 희망과 용기 도전할 힘과 기배 꽉 틀어잡고 신년나지 나가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고전사랑방 매천 황연 송년 감회 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앙볼상사디아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좋은 자료나 담로는 상사모 카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열사 띄웁니다 성창순의 소리입니다 체험열차 타실 분 칙칙폭폭 삑삑 체험열차 자, 승객 여러분 지금 달리고 있는 구간이 금광역 구간입니다 금광체험 신청하신 승객 여러분은 특별 칸으로 와주실까요? 아, 저기요 저 금덩이 구경이라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 네 구경뿐 아니라 손에 쥐어보는 체험도 가능하거든요 새해 황금을 잡아보는 기운도 채워볼 수 있고요 자, 오세요 아, 예 그 황금 기운이라도 찌어본다면 그 어딘가요? 아, 그리고 황금덩이는요? 아, 네네 가족이 금 기운을 받아가는 게 더 짱짱하지 않을까요? 아, 네네 가족에게도 황금 기운을 주겠다고요? 여보, 그 황금 기운이라네 애들도 데려오세요 짱짱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아, 예예예 자자자 가족이 다 들어왔는데요 저기 황금덩이는 어디 있나요? 아이들이 금수저를 물고 나온 게 아니라서 미안했던 데가 있었나요? 아이고 그럼요 금수저 은수저 하다못해 동수저라도 물고 나왔으면 아쉽기만 했겠어요 아, 네 금수저 어렵지 않거든요 자, 이거 하나씩 만들어주세요 어? 아니 이건 통장이잖아요? 맞습니다 금통장이거든요 애들 앞으로 깨알금부터 시작해서 황금을 키워나가는 금통장입니다 이게요 세월 가봐요 금수저만 되겠어요? 금찻잔, 금사발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요요요 깨알금으로 시작해서 금사발까지 그러니까 애들 앞으로 금통장을 만들어주라 네네 아니 금가루 맛도 못 보고 살았는데요 자, 자 깨알금 통장으로 시작했죠? 거기다가 복리적금 통장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20년쯤 가면은 저한테 아마 한 턱 내겠다고 찾게 될 테니까요 자, 어떠세요? 금통장, 복리통장 아, 참네 아니 이게 어느 세월에 금수저가 되겠어요? 자, 깨알금으로 한 깨알, 두 깨알 아이들도요 같이 한 톨, 두 톨 모아보세요 자, 깨알금 통장 애들 앞으로 만들고 한 톨금, 두 톨금 네, 그러다가 한 양금, 두 양금 시절로 칙칙폭폭 자, 어떻습니까? 아니 이거 혹시 금통장 판촉 열자 아닌가요? 아니 아이들 생각한다면서 유혹하는 거 아니냐고요 금수저 물고 나온 아이들이 부러운가요? 부러우면은 집니다 자, 금통장, 복리적금 통장이 20년 후가 되면은 자, 자, 손바닥 마주치면서 한 번 외쳐볼까요? 황금바닥! 금사발도 보인다! 칙칙폭폭 삑삑! 이러고 건너가다 걱정 하나 생겼지 내가 아무리 궁수나마가 되었을 망정 반란 박가 양반인데 호방을 보고 허개를 하나, 존경을 하나 아서라, 말은 허되 끝은 지치 말고 웃음으로 때울 수밖에 없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호방이 보고 반겨요 박생은 어쩐 일이시오? 호방 본지 오래로가? 어찌 리오시오? 다름이 아니라 양도가 부족하여 한자 한손만 꿔주면 가을에 착실히 갚을 테니 호방 생각은 어떨는지 박생은 그러지 말고 품이나 한 번 팔아보시오 아, 돈 생길 품이라며 팔고 말고 혀 다름이 아니라 이 고을 자수가 영문에 지폈는디 대신 가서 매 열 대를 맞으면 한 대의 성냥씩 서른 양은 꼽아 놓은 돈이오 마싸까지 단양 제지했으니 그 품 한 번 팔아보시오 아, 몇 푼 팔러 가는 놈이 말 타고 갈 수 있나? 내가 청각말로 다녀올 테니 그 돈 단양을 나를 내어줘지 저 아준 그 동물을 보아라 갯물을 절컹 열고 돈 단양을 내어줘지 하이, 조치 해 흥보가 파도 들고 하이, 조치 해 다녀오리다 평안히 다녀오시오 하이, 조치 해 박흥보 좋아라와 하이, 조치 해 칠착 밖으로 쏙 나서서 하이, 조치 해 터러시구 나 아인지척 좋rained 할 돈 담아 돈 돈 돈반 돈 돈 들어가서 떡국 한 푼 어치 사서 먹고 막걸리 집으로 들어가서 막걸리 두 푼 어치를 사서 먹고 어깨를 느리우고 총통을 뱉으려고 대장부 한 걸음의 역전석으로 단양이 들어오는다 저거 집으로 들어가면 여보게 안 오라 집 안 오라니 어디 갔다가 집 안 이라고서 들어오면 푸르르르 쫓아나와 영접하는 게 도리 꿀채 내 집이 지그라마 당둘이 앉아서 도토이 부토이 왠지 린가 이라하가이 사람 유망하다 흥부 반우라나 온다 정보 반우라나 온다 어디 돈 거 어디 돈 돈 법시다 돈 봐 도와주어라 이 사람아 이 돈 근본을 잘 내 아나 잘 난 사람도 못난 잘 못난 사람도 잘 난 돈 땡상군 술래팍기처럼 둥굴 둥굴 생긴 돈 생살집을 가진 돈 북이 공룡이 붙은 돈 이 놈은 도나 안아 도나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어르신구나 돈다라 돈 돈 돈 돈 돈 돈 네 2014년 국악방송에서 제작한 세 음원 중에 흥보가 가운데서 돈 타령 대목을 박영덕의 소리와 송원조의 북장단으로 이 시간 1부 끝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네 요즘에 뭐 금수저 운수저 동수저 흑수저 뭐 이렇게 말을들 하고 있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부러워하면 진짜 지는 거예요 네 길게 보고 아예 앞으로 이 소외의 금통장 복리통장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깨알금이고 가루금이고 그럴 여유가 어디 있느냐 에휴 중간에 또 깰 건데 그런 생각하시지만 알고요 네 네 일단 아이 앞으로 금통장과 장리 복리 적금통장 가입하시는 게 좋을 듯 해요 그래요 네 긴 안목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시작해 보는 금통장 장기 적금통장 네 네 네 네 신년에는 정말로 아 그래 한번 해보지 뭐 적은 액수부터라도 이렇게 결심을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좋으신 말씀입니다 네 네 자 상황골 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여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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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12월 29일 제주 국악방송이 개국합니다.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106.9MHz로 우리 국악의 흥과 신명을 제주도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국악방송은 이 기쁨을 12월 29일 화요일 저녁 7시 제주아트센터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개국식에 이어 제주의 전통소리와 스타 국악인들의 감동적인 무대가 펼쳐집니다. 제주 국악방송 개국축하음악회 우리 국악 넘실넘실 소리꾼 남상일, 경기명창 이호연, 가수 주병선, 타악그룹 진명, 국악방송 예술단, 제주국악협회가 함께합니다. 우리 국악으로 한라산이 춤추고 제주 바다가 넘실대고 우리 모두가 흥겨워지는 제주 국악방송의 새로운 출발에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12월 29일 화요일 오후 7시 제주아트센터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한국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비언어극 난타를 위한 전용 공연장이 중국 광저우시에 들어섰습니다. 난타의 제작사인 PMC 프로덕션은 중국 광저우시 중심부 그랜드뷰 몰 쇼핑몰 내에 580여석 규모의 난타 전용관을 개관했고 지난 12월 26일 첫 공연을 가졌습니다. 난타는 2004년 베이징 첫 공연 이후 지금까지 중국 40여 도시에서 90회 이상 무대에 올랐습니다. 중국 전용극장에서 오픈런 공연을 시도하는 것은 국내 공연 사상 최초입니다. 이번 광저우 난타극장 설립으로 서울 3개 극장, 제주 난타극장, 태국 방콕 난타극장을 포함해 총 6개의 난타 전용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늘부터 한 달간 궁중 너비안이 주간을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궁중음식연구원과 궁중음식체험식당 10개소와 공동으로 전통 궁중음식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긴 코스와 높은 가격으로 일반인들에게 부담이 적지 않았던 궁중음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상차림을 보다 간소화하면서 푸짐하게 구성했습니다. 공중음식연구원에서 직접 메뉴 개발과 교육을 맡았고 음식점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업소별로 특색있게 구성해 행사기간 동안 판매할 예정입니다. 음식점에 따라서는 전통 한식체험과 공연 관람 등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작곡가 손다혜와 가야금 연주자 서정민이 함께하는 음악회가 열립니다. 작곡가 손다혜의 음악 그리고 이야기 두 번째 설화 가야금 노래하다 공연이 12월 30일 오후 7시 30분 JW 메리어트 동대문스케어 창선당에서 펼쳐집니다. 작곡가 손다혜는 음악극을 신뢰악과 관연악의 형태로 다채롭게 구사해왔고 2013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차세대 예술전문인력으로 선정돼 첫 번째 독주회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두 번째 공연에서는 국악그룹 수매멤버 서정민 가야금 연주자가 출연해 새로운 가야금 독주곡을 발표합니다. 예매와 문의는 휴대전화 010-6290-909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중구는 겨울방학을 맞은 초중학생 자녀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족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어린이박물관학교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어린이박물관학교는 내년 1월 14일부터 1월 1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한국족보박물관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매회 5가족씩 총 20가족을 모집합니다. 한국족보박물관이 개발한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고모낸 신우위는 친족 코칭, 촌수에 관한 체험학습으로 가족문화를 쉽고 재밌게 배워보며 가족의 의미와 전통문화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수강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박물관 학예실 전화 042-582-444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리는 독도학교가 미국 뉴욕에 이어 중국 상하이에 들어섰습니다.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상하이의 민간 역사교육단체인 히어로와 함께 중국 상하이에 독립기념관 독도학교 해외분교 2호점을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3.1절을 맞아 개교한 독도학교는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독도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독도학교 해외분교 설립은 지난해 뉴욕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독도학교는 앞으로 제외동포뿐만 아니라 현지 외국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독도를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곡성 문화예술단과 함께하는 연말 가족사랑 콘서트가 오는 12월 30일 오후 6시 30분 전라남도 곡성군 오공면 기차마을 로즈홀에서 열립니다. 가족사랑 콘서트에서는 지역무용문화재 이수자의 공연과 가족신청자의 장기자랑 무대, 웃음치료사의 만담 등이 펼쳐집니다. 특히 간단한 저녁식사가 함께 제공되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과 문의는 휴대전화 010-2273-8010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흑살세상 이야기 동서남북 우리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경상북도 의성군을 찾아보겠습니다. 의성군이 2015 관광산업 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한 해를 결산하면서 의성군이 거둔 성공적인 지역축제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의성산수유축제와 연날리기 연축제가 성공 사례였다죠. 그렇습니다. 지난 4월 의성군 안개면에서 연축제가 크게 열렸는데요. 위천 생태하천에서 제5회 의성세계연축제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올해 지역축제의 별이 된 거죠. 네, 의성군은 연축제뿐 아니라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그 4곡면 화전리에서 산수유꽃축제를 열어서 많은 분들이 그 산수유축제장을 찾아오게 했었죠. 네, 지난 4월 초에 열렸던 의성산수유꽃축제는 노란꽃망울의 영원 불멸한 의성사랑이라는 주제로 열렸는데요. 그 산수유축제 역시나 지역축제의 별이 돼서 2015 한국관광대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의성군의 세계연축제와 산수유꽃축제가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의성지역축제를 조사, 연구, 평가한 한국관광산업학회는요. 관광과 관련한 학문연구와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연구단체인데요. 1983년에 창립해서 교수와 연구진이 500여 명이나 되는 전문학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한국관광산업학회가 지역축제를 조사, 평가해서 마침내 경상북도 의성군 세계연축제와 의성산수유꽃축제를 한국관광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는 겁니다. 네, 아마 신년인 2016년에도 의성세계연축제를 다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난 4월에는 3일간에 걸쳐서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 국내외 200여 명이나 되는 연동호인들이 대거 동참해서 희귀한 연들이 위천, 생태하천 위로 날아올랐었죠. 네, 희귀한 연들의 향연을 구경하고자 전국에서 8만 5천 명의 방공객들이 의성군을 찾아와 함께 즐긴 축제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올해 제8회 의성산수유꽃축제 역시 비슷한 기간에 열렸죠. 그렇습니다. 3월 말에서 4월 초에 열렸는데요. 사곡면 화전이 일대에 300년 이상 된 산수유나무가 논뚝이며 밭뚝, 개울가, 산중턱 등에 3만 구루가 넘게 노란 산수유꽃으로 마을을 뒤덮은 모습이 아주 장관이었습니다. 네, 그 두 개의 축제로 한국관광대상을 받은 의성군에서는 신년 새해에도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서 의성을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해 주겠다. 네, 다짐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고향 소식은요. 경상북도 의성군이 2015 한국관광대상을 수상한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경상북도 의성 가을의 소리를 구마동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상앙골 풍류극장 상앙골 풍류극장 오늘은 응구 한량전 얘기 가운데 변장한 응구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한양을 벗어나 낭인처럼 나선 응구 한량을 만나보실까요? 응구 한량이 속팔사 음계를 훔치려다 끌려가 감옥살을 하면서 친구들이 넣어준 음식이며 술로 잘 먹고 나왔다가 죄만 짓고 살 수는 없다 싶어 주상께 상소를 올려 그동안 옥살이 속사적 얘기를 하고 조용히 청을 올렸는데 정작 한양바닥에 어떤 소문이 났는고 하니? 이거 봐, 이거 봐, 응구가 마냐? 반은 죽어서 나왔다는 게 어디다가 그냥 지도 새도 모르게 묻었다는 말도 있어 아냐, 아냐, 응구가 어떤 사람인데 죽어 그래도 주상 전학기 상소문도 올린 거 봐봐 그거 아무나 허나? 아, 글쎄 맹랑한 소리를 해서 주상이 진노해가지고 저놈 응구를 골레정이 만들어 내보내라 했다니까는 그놈이 말이야 감옥에서 친구들 덕에 배 두들기고 옥방 잔치를 했잖아 그 정도면 조용히 살아야지 뭘 잘했다고 상소를 올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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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뱅아 네가 모르는 소리다 응구 한량이 속과사 은괴를 훔쳤기 때문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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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시냐 그, 거사, 거사 반역할 놈들이 꼬리가 잡힌 기여 응구가 주상을 살린 기여 아, 그러니 대골로 불러들여라 했던 거 아니여? 아이고, 나 같으면 그냥 상을 내렸겄네 응, 다들 뭐 그렇게 그냥 둥둥 떠 있었지 근데 말이야 내가 박포준한테 들었는데 말이야 다 죽었다 시곤방진 소리를 해가지고 주상이 저놈 골레종이 만들어라 허허, 참 아니, 응구 때문에 반역사를 줄줄이 잡아냈다니까 아니, 벼슬하는 사람 같았으면 1등 공신 내렸을 거래도 아, 야, 야, 야 아, 근데 돌뱅아 그, 어디서 죽게 맞고 나왔다고 허두냐? 아, 박포준이 그랬다니까는 응구가 주상전화 앞에서 시곤방 떨다가 죽게 의도 맞고 그냥 실신해가지고 수표구 쪽으로 나왔다는데 응? 아, 응구 봤어? 봤냐고 아, 글쎄 대골 갖다 나왔으면 지금쯤 응구 한량이 내가 말이야 주상 앞에서 말이야 큰소리 치고 난리 법적을 떨었을 것인데 아니, 돌뱅아 설마 응구가 죽은겨? 아무튼 말이야 죽게 의도 맞고 실신해서 끌려 나왔는데 모르지? 그 뒤로 죽어서 그냥 조용히 묻었는지? 에이, 그러면 그냥 주상도 너무하신 거지 아니, 응구 한량 때문에 그냥 거사를 미리 막았구만 아이, 때리다니 실신이다니 음, 그리고 응구는 말이 없다 응? 그거 봐 입조심 들으라고 공을 세웠어도 입조심 안 하면은 응구처럼 반시체돼서 나온단 말이지 야야야, 돌려봐 왜? 이 장터에서 입조심할 사람은 바로 너거든 응구가 죽었네, 매장됐네 했던 사람이 누구더라? 아, 나는 돌뱅이, 장돌뱅이잖아 장에서 나온 말을 잔똥매이 말구니 누가 말하겠어 아, 근데 말이야 응구 한량 살았어? 죽었어? 아이고, 테이노 팔자군 글공부를 했으면 과거에 떡 붙던가 한량으로 살거두면 기방출입이나 하던가 골목대장 노릇을 말던가 아이고, 그리고 남의 그 응구의 짝을 훔치려면 그 쥐도 돼도 모르게 훔치던가 아이고, 아이고, 어설퍼, 어설퍼 아, 참네 아니, 거기다 상소문을 써서 주상전하께 부르게 하고 어? 아, 그러면 이거 옥방부정, 형방부정 내가 어찌한다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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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에다 난 척하고 나는 변장을 해서 못 알아보게 해야 하니 아이고 변장 팔자라 이 팔자가 왜 이러냐 아파 벌받은 거겠지만 너무 아파 어디 이 고장 형방 옥방 사정은 어떤가 봐야겠다 그거는 물어볼 것도 없어 내가 장담하지 사또나리가 옥살이 시킬 것 같아?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아는데 그리고 말이야 왜 열두 달 밥을 축내게 하겠어? 돈으로 내라고 하지 비단이거나 아니면은 곤장 맞고 삼수 값산 3년이야 응고할령이 와도 해결 못해 내가 한다고 이 통화가 말이야 아이고 무슨 일인데 그 옥살이 얘기요? 아이 사정하러 왔으면 이 실직고를 하던가 뭐야 옥살이 빠지고 싶어서 이 통화를 찾아놓고는 때렸나? 훔쳤나? 간통을 했나? 세금 떼먹고 튀었어? 아니 무슨 일인데 이 고울 옥살이는 통화씨가 다 해결한다? 아이 사또한테 가서 곤장 맞고 벌금 내던가 아니면은 나를 잡던가 응? 이쪽 옥방 형방권은 이 통화한테 물어봐야지 뭐야? 훔쳤어? 때렸어? 통했어? 말을 해봐 이 통화가 개운하니 그냥 통통 뚫어줄게 응? 네 형장가를 김해란의 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상한골 풍류국장 은구 한량전 얘기 가운데 변장한 은구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그 누구보다도 옥방비리 감옥살이 부정을 잘하는 은구였죠 네네 그래서 주상 전하에게 옥방비리를 잡을 길이 있다 큰 소리도 쳤고요 네네 자 주상에게 매를 맞고 쫓겨난 걸로 하고 지방을 돌면서 옥방비리를 캐고자 덤빈 은구 네 사또한테 끌려가 벌금 내고 옥살이를 할 거냐 아니면 통화를 만나서 개운하게 해결할 것이냐 네네 자 내일 그 뒷얘기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월요일에 마련한 우리 음악 감상실 소리끌 가락길 오늘은 경기창 이별가입니다 네 판소리 춘향가에도 나오는 이별가도 있습니다마는 송년에 들어보는 경기창 이별가 네 더욱 절절하지 싶네요 그래요 이별의 정안이 담긴 가사들을 하나하나 꼽자면은 시조나 정가뿐만 아니라 미녀에도 이별 말고 잘 살자는 가사가 무수히 많잖아요 네 하지만 이별 없는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선인들은 뜻정자를 냈으면 이별별자를 내지 말아야 한다 이별이건 정별이건 석별같은 말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죠 네네 손을 놓기 싫은 사람 떠나보내기 가슴 아픈 사람 잊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의 사연까지 한때 섞이면은 이별 속에 그냥 빠질 지경이죠 네네 그 많은 이별 사연 중에 경기창 이별가 네 우선 우리 초란이 김영아씨 목소리로 이별가 한 구절 들어봐야겠네요 자 자 한 구절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김영창님 아니 제가 뭐 이별가를 조금 부른다고 이별할 날짜가 더디 오는 것도 아닐 텐데 노래 시키시는 법도 그냥 다양하시네요 부탁드려요 그러면은 이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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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고 옆에서 직접 들으니까 정말 애잔하네요 왜 그러십니까 시간이 아쉽네요 님과 이별을 앞에 두고 차마 이별을 못하겠다 그래서 다음 가사가 이제 가면 언제 오리요 하면서 묻고 있지 않습니까 떠나면서 만나는 날을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하루에도 우리는 몇 번씩 이별을 하고 살잖아요 그러네요 아침에 이별했다가 저녁에 만나잖아요 그렇죠마는 여기 경기창 이별가는 그런 이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머리를 가는 건지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이별 앞에서 애타는 심정으로 부르고 있으니까요 그러게요 지금은 송년이니까 또 깨끗하게 이별하는 게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럼요 한번 꼽아볼까요 좋죠 이참에 깨끗하게 이별해야 할 것들이 뭔지 우선 저는요 가는 해에 깨끗이 이별했으면 좋은 거라면 우선 건강을 생각해서 담배 아닐까 싶어요 그래요 담배 나왔네요 저는요 갑질 갑질이요 갑질이랑 이별하자 그렇죠 심센 사람들 갑질 네 그거 꼭 넣어야죠 맞습니다 가는 해에 끼워넣기 위해서 보내버릴 거 이거 추가해 주세요 어떤 거요 겨울 감기랑 독감 맞아요 요즘에 정말 감기하고 독감에 걸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아주 심합니다 지금 네네 자 이렇게 이별가 앞에서 깨끗하게 이별해버리자 하는 게 줄줄이 나오는데요 성년 분위기에 이거하고 이별을 하면은 가정이고 직장이고 좀 덜 피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데요 술이잖아요 술 술 아이고 술술 넘어가던 술이 그냥 꿈틀하면서 놀라겠습니다 아이고 자 그럼 이번엔 이별 못한다 이거랑 이별할 수 없다 그러면 저는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이요 네 가족과 이별할 수 없는 날 네 정말 2016년은 가족들이랑 이별 없이 지내는 그런 날이기를 미리부터 빌어봐야겠네요 네 아니 이정희 씨도 하나는 좀 꼽아주셔야죠 저는 아주 소박합니다 어떤 거요 뭐 이런 이별만 없으면 되니까는요 네 야 이거 너무 소박하고 소중해서 말이죠 말씀하세요 뭔데 그러세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과 이별 없는 세상 살고프다고요 네 아 그렇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하고 어떻게 이별해요 그럼요 네 자 우리가 서로에게 님이 되고 또 이별 없이 지내는 새 날이 되는 그 2016년이길 빌어야 되겠습니다 네 서로가 님이 되느냐 남이 되느냐는 사랑과 정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안비취의 소리로 이별가 들어보겠습니다 억수나 아야야 억수나 아니 해놈이 해맞이 준비를 해야 돼 아니 뭔 생각을 그라고 하는겨 아니 말도 없이 손바닥을 그냥 이라고 부여잡고 못하고 있는겨 씨방 아 말이라도 이봐 와마 답답하자니요 복천이 삼촌 응? 해놈이 해맞이도 좋은디 사람이 정이 있어야지 아니 워치게 그라고 그냥 새까맣게 그냥 잊어본다요 응? 아니 잊어버리긴 나가 뭘 잊어버렸다고 그러는겨 나가 여고 시절 적부터 복천이 삼촌도 그분 방송 들으면서 암만 얼씨고 맞는 말이고 말고요 했자녀 응? 아 방송으로 사랑했던 그분 내 말이요 응? 그 아니 그 가만히 있자 너 여고 때부터 좋아했던 방송이라면 어메어메 그려 그려 최종민 선생님 말이잖녀 그 최종민 선생님 시방 어디 계시는지 아유? 에이건 아이고 오래 돌아가셨자녀 그란디 국악을 좋아한담서 고라고 그냥 쉽게 잊어보여? 그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 과정 다 잊어먹고 추억도 내돈지고 어메 어메 억수나 내 맴은 그런 거 아니요 아이고 올해 그 별세하신 최종민 선생님을 그냥 라디오로 국악 듣던 시절이랑 같이 이 가슴에다 꼭 모시고 있어 그러믄 살풀이 임해방 선생님은 어짜라요 아마 아야야야 그라고 보니께 올해 그 임해방 선생님도 별세하셨네 전에 말이요 우리 음내 공연 때 오셔가고 수건을 휘휘 뿌리면서 살풀이로 추실 적에 삼촌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생각은 나요 어짜요 아이고 나가 그때 그 음내 공연 때 그냥 살풀이 수건 보면서 숨이 턱턱 막혀버렸다고 했지 어메 이매방 선생님 춤을 그냥 어떻게 있는가 나가 그래서 시방 최종민 선생님 임해방 명인을 가슴에다 담았다 그것이요? 네 그래 그라믄 여성국국 스타였던 박미숙 명창님은 어짜 뿌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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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국국 박미숙 선생님도 별세하셨지 아이고 올해 그 어떻게 보낸다냐 한 시절 그냥 웃어로 울고 웃게 해주신 명인 명창분들이랑 일하고 타개하셨는디 아이고 억수라 내 가슴이 그냥 그러다가 양산 학점 보유자이신 김동명 선상께서 그냥 돌아가신 것은 또 어짜라요 아이고 그려 학처럼 우아하게 그냥 고고하게 학춤 추시던 김동명 선생님까지 아이고 억수라 내 가슴이 찢어진다 나누자 열어라 아니 어떻게 하려고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그냥 열라 말라 소리란가 아이고 최종민 선생님 이해방 선생님 박미숙 김동명 명인까지 아이고 내 가슴이 찢어진 개로 네 가슴으로 나누잔 말이여 아이고 내 가슴 말이여 어미 시상에 작곡가 강준인 선상님 별세에서 담았지 조감녀 명무도 탁에서 담았지 전에 창극단 단장하셨던 전왕 선생님도 담아가지고 나 가슴이 그냥 에드왈 가슴이 꽉 꽉 찼다고 전해라네요 아이야야 억수라 억수라 아이고 그 거시기 말이여 올해 떠나신 국악계 별들 추워해야겠다 아야야야 자자자 손 모으고 말이여 올해 돌아가신 국악계 명인 명무 명창님들 명복을 빌겄습니다요 네 진도 식기 끝 가운데서 길다금을 이완순우의 여러분의 소리와 바라지로 이 시간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영환 씨 올해 특히 국악계가 아주 큰 별과 같은 명인 명창 명무가 세상을 너무 많이 떠나셨죠 그러게나 말입니다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셨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최종민 선생님 또 임혜방 선생님 조감녀 명무 또 여성국국스타이신 박미숙 선생님 또 전황 전창극단 단장님 그리고 양산 학춘보의자이신 김덕명 선생님 이분들은요 2015 우리 국악방송이 뽑은 국악계 10대 뉴스에 속하시는 분들이십니다 네 그렇죠 정말 정말 큰 별들이신데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정말 인생 유한이죠 그런데 이분들 떠나시니까 정말 뭔가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또 한쪽이 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뻥 뚫린 것 같잖아요 슬프기도 하고 또 이 뒤에 이분들을 이을 만한 그런 명인 명창 명무들이 나와야 할 텐데 어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많은 후진들을 양성을 하셔가지고 이분들의 뒤를 열심히 잇고 또 전승포급에 힘쓰고 있잖아요 네 특히 이제 우리 국악계 명인 명창 명문은 연습도 연습이지만 또 타고난 끼가 있어야 되고 또 하늘에서 그 길을 내려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저는 그 최종민 선생님 기억이 생생해요 늘 그냥 아이고 철하님 철하님 하셨던 그 말씀 아 그러셨어요 말씀을 낮추지 않으셨군요 그럼요 그런데 저한테도 꼭 말씀을 올리시더라고요 신사문이시잖아요 정일 씨 뭐 이러시면서 우리 최종민 선생님께서는 국악 전도사로 정말 국악의 저변 확대와 보급에 정말 힘써오신 교수님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춤에는 또 임해방 선생님 그렇고 우리 전왕선은 창단 단장님이시도 하셨지만 그러셨죠 농학계의 상세 아주 큰 상세 하셨지 않습니까 네 대단하셨죠 임해방 선생님은 또 제가 또 무용 전공 했었잖아요 아 그러셨죠 네 임해방 선생님은 하늘같이 아 스승님이시군요 그러면 자 일생을 오직 국악 예술계 발전에 헌신해 오신 그 공덕을 기리면서 함께 애도하며 국악계 신년 새해 복 많이 점주해 주시기를 빌고 빌겠습니다 네 2016년 붉은 원숭이 해는 수명 장수하시는 예술인들이 더 많기를 바라봅니다 네 네 자 상한골 상다리야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국악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아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